오이 나 익는 건 안댑밥거든 사실 어 매운데 이팔 나온다 아 매운데 이팔 나온다 매운맛 야, 색깔 얼마쯤이네. 어땠고. 충남 충남. 5,900원. 쌈 사가지고. 쌈 없제. 요거는 추타고. 양파다, 양파다. 야, 썩었다, 썩었어. 우연합니더. 에어와 어땅이 좋습니다. 이 시큼한 거 있잖아, 이런 거. 이래서, 이거. 3정본만 할게요. 이렇게. ㅈ 때문에. 자, 여러분. 고추를 대방 깔아주세요. 대방. 시들아가서 내가 옵지로. 이 작은 거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이런 거 괜찮은데. 이런 거 괜찮은데. 이런 게 괜찮은데. 식용유 넣어주세요. 식용유도 좀 많이 넣어주세요. 간장 넣어주세요. 간장도 조금 많이요. 좀 짭짤하게 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작고 맵기 때문에. 설탕을 조금 달짝지근하게 넣어주세요. 다지다 좀 넣어주세요. 다지다 좀. 다지다 좀. 다지다 좀. 자, 저 고춧가루 이거 좀 들어갈게요. 고추가 지금 두툭 피고 있어요. 고추가 지금 두툭 피고 있어요. 고추가 지금 두툭 피고 있어요. 고추가 두툭 피고 있어요. 4분 6분 6분 5분 1분 2분 3분 예수 분노스에서 이거야?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추를 이렇게 오뎅 위에 두 개를 올려주세요. 보이시죠? 양념 좀 물어봅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싸주세요. 저는 김밥을 저걸로 쐈어요. 곱창 김밥. 곱창 김밥. 곱창 김밥. 자 우리 아들 하나 먹어봐. 손 좀 봐주세요. 아니 가라 너는 절로. 그냥. 근데 오랜 두 개 넣어도 되겠는데? 두 개 넣지 뭐. 또 김이나 빼라. 왜이렇게 잘해. 다음은 중국으로. 밥을 많이 넣어서 가잖아. 내가. 밥을 조금만 넣으면 되지. 싱겁진 않은데. 고추를 안 넣으면 되겠네. 밥을 내가. 밥을 내가. 밥을 조금만 넣으면 되지. 괜찮지. 덜금도 먹으면 하네. 뭐? 덜금도 먹으면 하네. 덜금도 먹으면 하네. 덜금도 괜찮지. 덜금도 고소하네. 밥을 조금만 넣으면 된다고. 저거 뭐. 야야 뭐 한 개. 놔봐라. 저거 저거 뭐. 한 개. 일단 한 개 먹어보자 나도. 존맛해. 여러분 존나 맛있어요. 천천히 해. 응. 마음은. 음. 이게. 김밥. 김밥 김으로 해도 되는데. 저 곱창 김으로 했거든요. 빵꼬 꼼꼼 나가야지. 족같은 거 맛은 있어. 있어. 개인이. 밥은 욕먹으면서 먹어야 제맛이지. 맞아. 욕밥 욕밥. 음. 맛있지. 아 이러면 뭐. 눈물나라고 한다 갑자기. 우리 엄마 욕수 좋아하거든. 아 시발 진짜. 우리 엄마도 욕수 좋아하거든. 갑자기 시발 목이 확 맡긴다. 아 시발. 근데 고추가 많이 맵지는 않다. 하나도 없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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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